안녕하세요. 보니 보니 보 보니 하니 하니 하하니입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여러분 여러분 EBS가 이를 또 냈습니다. 완전 대박 사건. 그동안 라디오로 듣기만 했던 어학 강의를 두 눈으로 보면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보이는 EBS FM이 곧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앱을 깔아서 매일 어학 공부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EBS와 함께 어학 실력을 뿜어 시켜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EBS FM 니하오 차이나 박희순입니다. 보이는 EBS FM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BS의 인기 어학 강의가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EBS FM과 함께 마음속에 있던 여러분의 잉글리시, 자패니즈, 그 다음에 차이니즈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EBS FM 파이팅! 안녕하세요. EBS 라디오 영어할 수 있다. 캔캔캔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우먼 이기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17년 11월에 정말 좋은 굿 뉴스가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이는 EBS FM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기 좋고 공부 잘 되고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만 하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과외 받듯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하고 영어 라디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선현우 선생님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부터 이거 바로 다운받아서 공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보이는 EBS FM 파이팅! 안녕하세요. EBS FM 1호 음악여행 세계음악 하림입니다. 여러분 EBS에서 눈이 번쩍, 기가 활짝, 입이 술술 열리는 어학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이는 EBS FM 출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이는 EBS FM과 함께 여러분의 외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보이는 EBS FM 파이팅! 안녕하세요. EBS 뉴스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EBS 인기 어학 강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이는 EBS FM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외국어 실력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EBS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보이는 EBS FM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요. EBS 최고 인기 강사들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으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꼭 이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열공하시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신나는 경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